세가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세가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렇게 앉아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만 제일 좋아하라고 하면 약간 편압되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교회와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고 이 만남을 주셨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래서 그냥 주신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또 교육 말씀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들어오시다 보면 핑크색 옷을 입은 자켓을 입은 우리 사역자분들이세요. 이분들은 돈 받고 일하시는 직원이나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이신데 우리 세가족 여러분들 또 이렇게 잘 훈련받고 교회 안에 잘 뿌리내리도록 세상말로 하면 정말 자원봉사 하시는 것처럼 와서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차나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또 우리 뒤에 사역자들 앉아 계시니까 나가면서 또 질문을 해주시면 필요한 부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가족 사주 교육반은 여러분들이 최종 목적지는 예배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정자은자 정은주 단임 목사님 예배의 말씀을 듣기 전에 사주 교육반을 거쳐 가시다 보면 기초적인 부분도 제가 이렇게 조금 터치해 드릴 거고 또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은 낯선 예원교회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영적인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사주 교육반에 오셔서 이렇게 교육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 선택이세요. 너무 싫으면 안 오셔도 괜찮아요. 편하게 결정하시면 되는데 조금 그런 취지로 사주 교육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보통 교회에는 한 60% 60대 40 정도로 여자 성도님들이 조금 많으세요. 어느 교회에는 한 70대 30 정도로 해서 대부분 기독교 교회 안에 보면 여자분들이 많으세요. 여자분들은 우리가 감성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열정도 있고 믿음도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특징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세요. 그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주신 캐릭터세요. 그래서 또 좋은 점을 보면 여자분들처럼 쉽게 확 믿음이 자라거나 급성장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은근히 이렇게 성장을 하시면서 이거다 싶으면요.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걸 보면서 참 귀하다. 뭔가 하나님이 일단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런 걸 정말 우리 의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도 다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성령님, 말씀 이거 굉장히 세상에서 나가서 사실 흔하게 듣는 단어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분들은 말씀이 또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보거나 느껴나 아니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는 거 그리고 오늘 이 만남도 거저 주어지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또 이 만남을 주시리로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섬기고 도와드릴 테니까 뭐든지 물어봐 주세요. 예, 저도 제가 설명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선에서 다 말씀드릴게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저도 공부해가지고 와서 또 같이 가르쳐 드릴 테니까 신앙의 궁금증들 조금만 풀어드리면 진짜 성장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넷째 주이기 때문에 저희는 4주차 나가요. 그럼 다음 주 12월 1일이니까 또 첫 주죠. 그때는 또 1과 나갈 거예요. 이렇게 주차에 맞게 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 그리스도인,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건데요. 자, 성경구절은 고린도 후서, 고후로 적습니다. 5장 17절, 우리 나눠드린 교안에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 것을 합덕한다라고 하거든요. 같이 합덕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 내가 엄마 뱃속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 너무 많이 커버렸어요. 너무 늙어버렸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의 태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껏,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가문의 어떤 흑수저로 어떤 실패를 경험했건 상관없다는 거죠. 모든 사주, 팔자, 운명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 축복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실 때 후회되는 일들도 있고 굉장히 마음 아픈 일들도 있으실 거고 또 그리운 시절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 지나간 거예요.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건 그것이 트라우마나 상처로 남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거.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 속에 새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과거를 생각하면 대부분 좋은 과거 생각하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과거 너무 좋았어. 그런데 지금은 그만큼 안 좋아하면 옛날 생각하면서 그립고 지금 너무 초라해. 그걸 해도 싫고 또 과거가 너무 아팠어. 그럼 또 그거 생각해도 아프고 그래서 과거는 이래저래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준다기보다는 이제는 발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더 멋진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아픔까지도 더 합력해서 사용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래. 저거는 절대 안 되라는 표현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쓸지 말아야 될 금기어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걸 제가 정말 체험을 했거든요. 제 안에 딱 인처럼 박혀버린 단어가 오면 절대 안 돼. 그리고 원래 저 사람은 저래. 원래 우리 집은 그래. 원래 나는 그래. 이 단어. 원래 절대.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지 예수 안에서는 원래 절대적으로 그랬던 것도 얼마든지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걸 깨버리셔야 돼요. 왜 안 돼? 그래 안 됐던 게 맞아. 근데 이제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됐던 것도 이제는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야. 라는 이제 그 생각과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예수님과 교회 다니는 그리스찬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열심히 다니지만 사실은 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이고 소금은 부패되는 곳에 소금이 그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면 빛을 발하는 영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안 좋은 데 가서도 내가 오히려 거기를 정말 피스메이커로 바꿀 수 있는 찐지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그냥 짓밟혀버리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짠맛이 잃으면 소용 없듯이 사실은 진짜 크리스찬들이 지금 발에 밟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서 아 멋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다면 정말 감사한데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했고 그리고 저도 어쩌다 친구 따라 교회는 가게 됐지만 이렇게 목사가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왜 그러면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안 좋아했어요. 뭘 해도 그냥 다 떨어져. 생각하는 것도 떨어지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또 그냥 뭐 교회 안에서 사기 처먹는 것도 싫고 그냥 그냥 오히려 다른 종교인 분들이 훨씬 인격적이고 삶도 바르고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했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 내가 목사까지는 안 될 거야. 그냥 나는 나 하나라도 그냥 제대로 믿고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어 거기까지야 라고 저는 손을 그었던 사람인지라 근데 참 사람인생을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때는 저의 생각 자체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기경을 하시니까 정말 그래서 저 역시 목사가 될 자격에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예수는 믿고 싶어. 믿으면 뭐 천국 가고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걸 굳이 밀어내지는 않아. 그런데 예수는 믿고 싶지만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런데 공감이 돼요. 그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못 오게끔 막는 역할을 하지 않나. 영향을 못 주고 있다. 라는 그런 슬픈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변화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술 담배를 했는데 교회를 다니더니 술 담배를 끊어버렸어. 그리고 막 맨날 찌들려 했던 사람들이 표정이 되게 밝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되게 외적인 걸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뭐 암이 하나 있었는데 예원교회 다니더니 암이 떠나갔어. 그럼 우리는 보통 와 저 사람 엄청 변화됐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는 불교회 다니시는 분도 암덩어리가 떠나가는 걸 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술 담배를 자기 의지로 여기서 금연금주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 교회 솔직히 안 다니셔도. 어 그건 뭐야? 그럼 변화됐다라는 기준은 도대체 뭘까? 예수 안 믿어도 너 얼마든지 금연금주 내 의지에 따라서 술 담배 끊어버릴 수 있고 딸은 뭐 이상한 이단의 사이비에 빠져도 이상한 교주가 막 안수 한번 해가지고 막 막 피덩어리 꺼내고 암덩어리 꺼내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진짜 변화가 뭐지? 저는 그걸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 믿고 저희 집도 아버지가 6개월 시안부 암 위암 판정 받았을 때 하나님이 20년 연장하셔서 예원교회에서 명예장로님 신앙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기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암 걸려도 암으로 떠나시는 성도님들도 많아요. 그럼 뭐든지 우리가 질병이 있다가 없어야지 그게 변화되고 또 술 담배 하다가 끊어야만 그게 변화냐 그럼 술 담배 안 끊으면 우리는 하나도 변화 안 된 거냐 아니요. 외적인 변화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변화를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없다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질병이 오히려 없던 질병이 나중에 생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외적인 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먼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면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이 교회당이라는 건물은 열심히 다니고 술 담배도 끊을 수 있어요. 난 크리스찬이라 술 안 먹을 거야. 담배 안 필 거야. 그런데 그럼 그런 분들이 그러면 다신화 생활을 잘한다고 볼 수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요. 이 내면 속이 박혀야지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지 외적인 나의 삶도 정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정말 변화가 무엇인지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가는 이야기 도자기에 찍힌 낙인과 도장 도자기 저희 가족들도 제가 쌍둥이인데 쌍둥이 언니도 도자 전공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 항상 거긴 채수미예요. 항상 이름을 줄여서 숨이라고 썼어. 숨 숨쉬다 할 때 숨 숨 클레이라고 해서 항상 그 도자기에다 언니가 그걸 넣었어요. 이거 보면 이런 낙인이나 도장을 찍는다는 건 이 작품은 내가 만들었어. 내 작품이야. 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찜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보통 변화됐어. 라고 하는 건 착하고 성실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우리는 와 믿음 좋아. 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불교 다니시고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중에 더 착하고 성실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진짜 변화라는 거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 나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내 거야. 라고 찜을 해놓으시는 거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변화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거 이거 보면 하나님은 이제 내 아버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케어하고 잘 양육하고 행복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내 거야 라고 나를 찜했다는 거 보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의무가 생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제 정확한 백그라운드가 생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거라는 그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되게 많이 듣는 말들이에요. 굉장히 많이 듣는 표현인데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한자어로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크리스찬에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사실은 너무도 안타깝죠. 오늘날 교회가 말을 욕을 먹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영향을 못 주고 있어요. 알고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어머 어쩌면 교회 다니는 놈이나 안 다니는 놈이나 더 심해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예전에 150년 전에 우리 한국 정말 조선 땅에 성교사님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올 때만 해도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빛과 소금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예언께 올 수 있도록 옆에서 끌어주신 분들이 그래도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참 이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미디얼나 매스컴을 통해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삶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그럼 나쁘냐 물론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기 때문에 유쾌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볼수자분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기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장로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사기를 처먹고 저렇게 사람을 속이고 나쁜 짓을 해 이 말은 거꾸로 모면 너가 장로라면 당신이 목사라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라는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는 건 불쾌하지만 저는 이 손가락질을 통해 우리를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탓하기 전에 탓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기 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확실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확실하지만 오히려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전도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라는 이 전도지를 보고 우리는 믿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정말 가장 좋은 전도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걸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제 간증을 하면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얼굴인 거예요. 다 수용할 수 있어. 저를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헤매는 사람 얼마든지 다 품어지고 기도해주고 힘주고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면요 우리의 모든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족들일 거잖아요. 거기서는 그냥 교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사람들한테 받은 스트레스 있으면 집에 와서는 뭐하고 있어요. 가방도 던질 수도 있고 아이씨 이럴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겠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사실 가족들이 볼 때 변화된 내가 진짜 변화된 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한테 저는 사실 욕을 하거나 하려는 이러지는 못해요. 늘 착한 딸이긴 했지만 이 안에서는 갈등이 일어나죠. 왜 나는 교회에서는 좋은 사역자고 좋은 교육자면서 집에 가서는 가족들이 안 되는 모습을 보면 열불이 올라오고 빨리 믿음 안 잘하는 거 보면 답답해가지고 잔소리에 해대고 남들한테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열 따구가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가족들 앞에서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진짜 내 민낯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왜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과 집 안에 있는 예수님은 달라요. 그렇다면 나는 이거 가짜다. 가족들이 봐도 변화되면 나는 진짜 변화된 사람이 맞는데 가족들한테는요 이게요 그러니까 더 간절해서 그러겠죠. 더 안타까우니까 그러겠지. 가족들한테는 그게 다 사랑이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다르니까 하나님 가족들이 보기에도 진짜 변화된 수정인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 기도를 저는 복음 받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잘 안 돼요. 아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부분을 저를 후련시키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욱 하고 나오다가도 와 와 와 와 너 이중입격자 되면 안 되잖아. 너가 정말 가족들도 똑같은 한 영혼으로 바라봐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게 그건 내 훈련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족들 문제 이전에 너가 그 영혼을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서로의 틀림인데 서로의 다른 것뿐인데 그걸 틀렸다고 정지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 이건 아니다. 이게 진짜 내 믿음이고 내 상태구나. 그래서 지금은 막 열 번 잔소리할 것도 자꾸 기도 속으로 갖고 가려고 그래요. 내 잔소리보단 정말 기도해주자 해서 하나님을 많이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변화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후대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걸 저는 믿어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서 그 사람한테 잔소리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목적이 아니고 너 먼저 좀 봐. 네 꼬락처리 먼저 봐. 네가 건강한 나무 되면 자녀들은 건강한 열매로 맺힐 거야. 하나님의 포커스는 항상 나 먼저 시작하더라고요. 나 그게 너무 싫었어 처음에는. 모든지 다 내 탓이래. 아니 100명부터 자꾸 물어봐. 다 가족들이 잘못했고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내 탓이라는 거야. 나부터 하라는 거야. 나 처음에 너무 억울하고 싫은 거 있죠. 왜 내가 잘못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아프겠다고요. 저 사람이 막 이랬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몰라서 그러지 않아요. 알아. 너가 아파하는 것도 알고 저 사람이 너에게 피해준 것도 알아. 그런데 나는 지금 너한테 관심이 있어. 너가 좀 너 문제를 나한테 맡겨주면 안 돼? 너가 좀 행복하면 안 돼? 나는 너가 행복하길 원해. 너가 저 사람 때문에 몸을 원함 품고 아파하는 걸 원하지 않아. 너가 나한테 제발 모든 걸 다 패스하고 너가 행복하면 저 일은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식이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행복한 거지. 내가 자꾸 그 문제를 짜밀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더라고요. 오늘 사실은 제가 늘 여러분한테 강의할 걸 이렇게 한 주간 묵상하면서 써와요. 오늘은 왜 안 쓴 걸 이렇게 떠드는지 내가 모르겠어. 그런데 이런 게 나는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얘기 같아요. 뭐 이렇게 이론으로 또다닥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저도 증인으로 서야 되니까 이론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저도 지금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아파요. 뭐든지 갱신하고 이러려면 다하트도 많이 가위집을 내면 옷이 고기 예쁘게 돌아가는 옷들이 완성이 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가위집을 좀 많이 내서 아파. 그런데 우리가 또 멋진 작품으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갱신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축복 다 받고 응답받을 거면 다 축복받게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드러내기 싫은 거 내가 평생 덮고 싶은 거 나의 자존심적인 거 그거 하나님이 들춰내서 그거 먼저 하나님이 스스로 해나가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멋진 작품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 풀어나가세요. 가족관계도 후대도 내성업도 관계도 그때부터 하는 작업을 해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창피하지만 인정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군들이 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부신자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마음에 기쁨도 하나도 없고 네 꼬락선이가 그런데 왜 굳이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안 하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안 행복한데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 끌어오고 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표현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3장을 이렇게 펼쳐보면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아담과 하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다 부어주셨는데 그 축복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는 과실 하나님을 따먹은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는 거는 맛있는 열매 이거 먹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몇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 안에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이거 보면서 늘 하나님 기억하라는 증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먹었다는 거는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어.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어 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물과 창조 사이의 경계선으로 하나님 라인을 넘을 수는 없어. 아무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지만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해야 되고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예배적인 존재로 불러주셨고 또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 속지 말아야 돼. 행복을 빼앗기만 한데 항상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선할까를 줬어요. 이걸 따먹었다는 건 보면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이거 따먹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오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이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구나. 사단이 철저히 선악가 사건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굉장히 무서운 영적 교만이고 죄를 지은 겁니다. 이 선악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악가를 따먹은 사건을. 그러면 우리가 선악가 저는 본 적도 없어요. 우리 정은주 단위 목사님도 에덴 동산 가본 적 없고요. 선악가 따먹은 적 더더욱 없어요. 그러면 아담 할아버지 쪽으로 끝내버리지. 왜 20대 21세기 우리한테까지 이 문제를 끌고 들어오냐 라고 볼 때 대표성 원리. 첫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 저는 체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체시라는 성을 갖고 있듯이 우리는 첫 시조 첫 조상이죠. 아담의 후손 우리가 대표성 원리예요. 내가 체시 집안에 태어나서 그 체시의 피와 그 성을 갖고 태어나듯이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이 지는 이 원지에는 대표성 원리. 하나님과 아담이 선악가 따먹지 마라고 약속을 체결했지만 그것은 전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대표자로 쓴 거예요. 아담이 약속을 어긴 것은 전 인류의 범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성 원리 국가대표 선수로 생각해서 한 명이지만 국가를 대표하듯이 대표성 원리는 아담 한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한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인류의 대표 주자를 하나님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전 인류의 범죄가 되어지고요. 이걸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번에 보시면 2번에 작은 가로 2번 보시면 그것이 지옥 배경 속에 죄를 짓고 마귀 자식으로 살아가는 문제 이것을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외적인 거 술 담배를 안 하게 됐어요. 저 되게 착하게 되게 성실하게 살게 됐어요. 예수 믿고 그렇게 변화됐으면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변화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진짜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 자 지옥 배경이지만 이제 천국 배경으로 옮겨와야 되고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면 죄 문쟁이를 씻어버려야 될 거고요. 마귀 자식으로 살았다면 마귀 손아귀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이것이 사실 중요한 내적 변화예요. 이게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외적인 변화도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대도 조세형 씨 맞나요? 그 대도 그분이 목사 안수 받고 막 감옥에서 간증하고 막 간증집회 다니고 했지만 결국 일본 가서 대도가 아니잖아요. 뭐 하나 훔쳤죠? 저금통 하나 훔치고 막 이러고 담넘다가 걸렸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목사도 되고 간증도 다녔는데 결국은 지금 80 넘은 또 감옥 그 와이프 비군이 되고 여러분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런 거 보면 도대체 멀쩡하게 다 예수 믿고 막 목사까지 됐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싶지 않아요. 얼마든지 매적인 건 바뀔 수 있어요. 간증도요. 천번도 할 수 있어요. 몇 천번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장악하게 돼 있던 이 영적인 상태 이 무시무시한 마법이 풀리지 않으나는요. 술 담배 끊는 거는 여러분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더 잘 아세요. 거짓말 안 하고 남 돕고 선하게 살고요. 이런 바제하는 거는 정말 천주교인 분들 인품 엄청 좋아요. 정말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목사가 돼도 맞나 싶을 정도로요. 진짜 저는 불신자 지친 분들은요. 지금도 출근해서 일해요. 얼마나 금멸성실한지 몰라요. 여러분 외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어느 순간 우리는요. 내면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진짜 본색이 또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진짜 좋은 교위라면 금멸성실에게 술 담배 끊고 헌금 많이 하고 똑바로 걸어가. 너 신학생아 똑바로 이것부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근본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내 내면 이건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저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은 술 담배 전국을 어떻게 해. 그러면 아직 술 담배는 하셔요. 술 담배 안 하고 지역 가는 것보다 술 담배 하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렇다고 예수랑 우리 예원교회가 갑자기 술 담배를 권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술 담배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는 분은 저는 실제로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영업부 직원들한테 보금 전화할 때 항상 그 친구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간다고. 영업 직원들은 그게 다 접대하고 그게 문화인데 그럼 술 담배 하세요. 술 담배 한다고 갑자기 하나님이 너를 다시 지옥으로 보내겠노라. 이러지는 않으시니까 그냥 신학생아 하다 은혜 받다가 어느 순간 몇 값 피다가 그냥 한 값 피다가 줄고 몇 병 파다가 한 다섯 병 한 병 이러다 하나님이 은해 주시는 대로 그건 하나님이 끊게 해 주시면 감사한 거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하지는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 가운데 있었구나. 우리가 지옥행이구나. 그런데 죽어서만 지옥이 아니에요. 사는 동안 지옥처럼 살아. 정말 죽지 못해 사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자살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그거를 용기 있게 실행한 것 뿐이고 나는 차마 그냥 못 죽은 것 뿐이지 자살하는 분들도 사실은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 결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죽어서도 지옥이지만 삼날 동안 정말 지옥처럼 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처럼 이 죄라는 문제가 더욱한 이 걸림돌로 있고요.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는 사주, 팔자, 운명 속에 우리를 뒤집어 씌워요.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고 절대 안 변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껏 다 지나갔어요. 저는 예수 믿고 가장 제가 행복했던 게 과거에 내가 어떤 실수 또 어떤 실패를 했고 어떤 트라우마를 가졌고 그건 과거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나의 남은 인생이 또 그렇게 살라는 법은 없다라는 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말 저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전에는 무서워서 도전 못했어요. 왜 나는 실패할 거니까 난 또 질 거니까 도전 아예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성공하지는 않아요.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지금은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또 실패했어도 거기서 반면 교사로 내가 또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예 어차피 10년은 똑같이 흘러갈 건데 아무것도 무서워서 안 하는 10년과 그래도 뭐라도 도전해서 도전했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고 안 나왔건 간에 도전했다라는 거에서 오는 응답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럼 문제 없냐 채수용 목사는 문제 없냐 아니요. 내일도 되게 큰 문제가 터질 수 있고요. 다음 주도 없는 문제가 저는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보는 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스트레스고 피하고 싶었고 그냥 막 내가 루저 마인드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이쪽은 착할 두렵지. 그렇죠. 겪어보지 않은 문제들과 사건이 올 때 스트레스 눈 딱 떴을 때 스트레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쪽 마음은 하나님 이 문제 통해서 또 나를 어떻게 도전시키실까 이거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 막 기대감이 있어요. 이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 무서운 마음을 내가 극복하고 도전하면요. 꼭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 있고요.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렵지만 이제는 도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이 있어요. 두려움이 노크를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문을 확 열었더니 거기에 두려움이 없었대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이 오면 예전에는 무서워서 문도 안 열었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예 상정을 안 해. 내가 막 굴 파고 들어가서 막 고민해. 그런데 지금은요. 문제 있냐 그래도 나는 간다 하고 문을 한번 확 열어보세요. 그런데 거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결단과 믿음을 보세요. 그럼 그 문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얘기지 문제가 앞으로 안 온다는 그런 거짓말 하지 않아요. 문제는 올 거예요. 관속 들어갈 때까지 올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복당하느냐 아니면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느냐 그 차이예요. 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언교에 왔더니 여러분들이 질병 다 났고 없던 돈도 생기고 문제가 다 없어졌다라. 그렇게 사기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교회 미어 터질 거예요. 엄청 부흥될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잡아먹지 못해요. 그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도울 수 있는 손길들을 주실 것이고 환경을 열어가니까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게 되는 거지 제가 거짓말은 안 할게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 한번 볼게요. 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는 기독교를 뺀 타종교를 종교라고 표현을 해보고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해서 한번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종교는 그 어원 자체가 두려워서 귀신을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신을 찾아가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력구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력구원이라는 거는 내 힘으로 뭔가 구원을 이루어야 돼. 내 열심, 특심 도도 닦아야 되고 열심히 수행도 해야 되고 종교의 특징은 점을 치고 운명을 따져요. 끊임없이 인생의 길과 진리를 찾고 또 우측 페이지에 보시면 자범죄 짓지 말라는 거는 착하게 살아 선행, 의의 열심을 요구해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라는 건 두려워서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복복자에다가 실제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고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력이 아니라 타력,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이렇게 신을 찾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원께 오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들이 돋다 까서가 아니에요. 저 그냥 아는 지인 따라서 그냥 예수를 믿으면 좋다고 해서 왔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란 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원께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우리 영접기도도 할 건데요. 하나님 여러분들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수만 가지 모든 종교들을 다 연구해서 진리를 찾아야 된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진리를 못 찾을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진리가 직접 나를 찾아와주면 제일 확실하겠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기리고 내가 곧 진리고 생명이야 라고 유한복원 14장 6절에 아예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들은 똑바로 살라는 걸 얘기해요. 선행의 이걸 나쁘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행의 성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교회에서 이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도 나오고 다른 종교도 그거 얘기하고요. 우리도 불신자도 다 양심이 있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이거는 삶의 기본이지 우리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자들을 다 내기로 오래요. 착하게 살지만 우리가 착하게 살아지나요. 솔직히 열심히 살고 싶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독신앙은 너 앞으로 똑바로 이 길을 이탈하면 안 돼. 너 똑바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는 신앙생활 힘들어서 나는 못해먹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데 기독신앙은 너 무겁지? 너 무거운 짐들 다 들고 와. 그 짐 내가 들어줄게. 저는 여기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이미 너무 힘 들고 무거운데 또 똑바로 살아래.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무거워서 이거 해먹겠어요? 이거 안 해도 한 주간의 스트레스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너 힘들지? 너 한 주간의 모든 짐들 좀 나한테 좀 줘. 그리고 너는 짐 지지 마. 너는 그냥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게 너의 의무야. 그게 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언교회 와서 뭐부터 헌금부터 많이 하고 헌신.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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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내가 헌신하고 싶다 하시면 되고 내가 헌금하고 싶다 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말씀 듣고 힘 얻고 무거운 짐들이 있으면 그거 좀 제발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전원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여기서 뭐 한다고 여러분들 잘 정착시켰다고 수당 받고 뭐 뭐 뭐 뭐 하겠어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언교회 와서 행복하시고 응답받으면 어 저는 정말 저의 역할을 다 한 것 같아요. 정말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운명을 따지고 점을 치고 두려워서 귀신을 섬기는 자원 아니에요. 귀신 섬겨봤자 우리한테 뭐 복준대요. 아니요. 착한 강도 나쁜 강도 없어요. 강도는 다 나쁜 놈이듯이 귀신도 다 나빠요. 우리에게 복주고 좋은 거 주는 귀신 없어요. 그냥 두려워서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수고 구수 타고 그래서 큰 귀신 불러다 잡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소진 말고 여러분 정말 이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 대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관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을 이겨버리셨어요. 사탄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받고 죽었을 때 얼마나 캐죄를 부르고 좋아했겠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오셔서 이 근본 문제 이거 해결하셨어요. 이게 바로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 변화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접기도 할 건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 믿지 않으면 사실 죽음행량 바로 지옥행. 그러나 예수 영접하는 순간 지옥이 저 천국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 예수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에 보혈로 씻어버리시고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사탄막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인생을 장난질 못 쳐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는 자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예수님을 내 안에 구조로 모셔드리는 시간이에요.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요는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아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와달라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고백 못해요. 진짜 입을 안 벌려진대요. 난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된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영접도 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영접을 잘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자네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쭉 읽어보시면 돼요. 교회의 축복 이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예원교회도 교회의 당이라는 건물이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 교회가 되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보시면 성경의 축복 여러분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요 내 기질도 내 성향도 내 믿음도 이런 피해자 의식 갖고 있던 트러우마 상처들도 하나님이 아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가해자가 될 수 있구나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는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어져요. 오늘은 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신 거고 이제 말씀을 통해 외적인 변화도 일어날 겁니다. 뒷장에 보시면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엄마 아빠에게 자식이 요청할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이제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아홉 번째 예배의 축복 이건 우리 사주교육의 존재 목적입니다. 사주교육 이후에 수료하신 분들은 예배의 축복 속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10번 헌금 11번 찬양 12번 봉사와 헌심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13번째 말씀 어찌 됐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군인이 훈련받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믿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번째 교제 우리 여기 와서 아직 많이 낯설시지만 자꾸 아는 가족들도 생기고 아는 지인들도 생기면 교회 생활 정말 재밌어지거든요.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같은 전도에 같은 또래 나이들이 있으세요. 성도님들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평생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고 착하게 살았으니 구원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 있을 거야. 근데 난 교회는 다니지 않아. 자 착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온 사람 지옥병에서 천국병으로 옮겨온 이 근본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착함으로 따지면 부신자가 더 착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오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꼭 기억하셔요. 영향력 있는 삶으로 늘 변화와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나누기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